조용하네 이곳은 문제없어 너무 빨리 왔나? 무사히 도착했어 저지 완료 불길한 기운이 감지됐어 이곳은 이제 검은 장미로 가득해 구역정화 완료했어 나를 지켜 공격시간을 벌어줘 이걸로 끝내주지 블랙루즈 파워 좋은 곳으로 가길 다음엔 함께하길 정화 대상 발견 타겟 확인 무한의 힘이여 인피니티 로즈 스톰 로즈 파워 강해진 기분이야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누구도 다치면 안 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겠어? 블랙루즈 빰 살고 싶으면 뛰어 나를 따라와 내가 먼저 갈게 나나, 오늘의 목표는? 자, 빠르게 시작해볼까? 변신할 시간이야 다들 도망쳐야 해 내가 막을 수 없겠어 블랙루즈 변신 완료 꿈을 대지마 움직여 장미의 심판 아프겠지만 이겨내 나나야, 도움이 필요해 긴 하루가 될 것 같아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해 얘는 나나라고 해 다신 지지 않아 내 실수야 나의 마음을 네가 알까? 너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 장미의 가시는 따 같지 너와 나의 마음도 가까워졌어 미안하지만 어렵겠어 힘들 것 같아 반드시 지켜야 해 자, 침착하게 기다려 한 번 더 확인해 시간은 많아 준비해 어떻게 됐어? 상황을 말해줘 너였구나 기억하고 있었어 좋아 원한다면? 루비아트 피날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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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 부스트 온 더 빨리 달려볼까? 흩어지면 안 돼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 함께 가보자 우리의 힘으로 뚫을 수 있어 앞장서 먼저 가 내가 지켜줄게 공격 위치를 찾아 들키면 안 돼 거울을 좀 보는 게 어때? 아직 애송이네 블랙 로즈 미호 드레스 업! 이제 감 잡았어 너무 쉬웠어